안녕하세요 양주부 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재료를 가지고요 카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고기 대신 스팸을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오늘도 맛있는 카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통을 정리시켜 놓으세요 interrupted Hilnez 스팸을 만들anz 보 squid finger 타 깡 battement 或者 칼로 맥주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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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에 넣어둬 계란 후추 unplug 막튀김 alta 이걸 조금 diambique 빠르게 털어로 찹쌀떡 말아주기 안거니 어려운 계란이 일부러 이고노래 볶아줘 고기를 마주 염질맛 burn 연어에 ci 소금 새우 소고기 소금 소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